최근 중국의 지진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후지산에서 3월 12일 토요일에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2일 새벽 1시 일본의 경우 3.4일 지진이 후지산, 후지고코에서 발생하였고 오전 9시 20분에도 후지산, 후지고코에서 경우 3.1일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 근처의 후지고코에서는 작년 12월에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의 지진학자들이 너도나도 경고를 했었던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어야 했던 바로 그 후지산 지진입니다. 다시 작년 12월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3일에 후지산 인근 야만아시안 동부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약 4시간 만에 진도 5의 지진이 다시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후지산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증가로 이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300년 넘게 분화하지 않은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이 컸습니다. 일본에서 후지산 분화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수준의 거대 지진, 수도 직타 지진, 낭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함께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한 최대 재난 중 하나로 관주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후지산 지진에 대하여 화산학 전문가 시마무라 히데키 교수는 후지산, 지하 심층구의 마그마가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화산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만하시연에서 진도 5의 강진이 관측된 것은 2012년 1월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에 후지산 지진으로 위기의식이 더욱 컸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후지산은 마그마가 활동하는 화화산인 탓에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 후지산에서 어제 3월 12일에 또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고도 3776m인 성층화산이자 후지산은 명백한 화화산이며 역사적으로도 수차례의 분화기록이 남아있어 가까운 미래 언제 다시 터질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대분화가 일어난 시기는 1707년이고 이때의 도시에까지 화산재가 밀어닥쳐 호의 대분화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지산이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 시즈오카연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코네 화산대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후지산은 또한 도카이 대지진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707년에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1707년 후지산 분화의 기록 등에 따르면 분화 시작 49일 전인 10월 4일의 경우 8.7인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지진 피해낸 도카이도 기이반도 시쿠쿠까지 이르러 사망자만 2만 명 이상 가옥 6만 호파선 쓰나미에 의한 요시의 가옥이 2만 호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후지산 대폭발을 가정한 재난 대비 실전 훈련 또한 대규모로 진행했었으며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후지산이 300년 전처럼 대폭발한다면 흘러내리는 용암을 피해 가나가와 시제옥파, 야만아시안 주민 75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후지산 폭발의 상정의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도달해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수도 기능이 마비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에서는 후지산 분화 대비 세계 최초로 화산보험 상품 또한 등장하였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866년에 일어난 분화처럼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1707년 후의 분화처럼 화산재를 대량으로 뿜어내는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후지산 대분화 예상 시나리오 화산대에서 아이라 단자와 분화대처럼 초거대 분화가 터지면 일본은 도쿄는 물론이고 소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또한 판의 진동으로 백두산까지 영향을 받아 터질 수 있으니 한국의 입장에서도 바다 건너 불구병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